AI 기반 기술로 누군가의 사진이나 영상에 음란물을 합성해 퍼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입니다. 최근에는 피해가 발생한 학교 명단이 SNS에 퍼지기도 했는데요. 경북에서도 실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도에 빨간 점이 다닥다닥 찍혀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학교를 표시한 겁니다. 전국에 580여 곳, 대구 경북에도 20여 곳입니다. 한 중학생이 SNS에 퍼진 피해 학교 명단을 토대로 제보를 받아 참고용으로 만든 건데 경북의 중, 고등학교 6곳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 이틀 동안 설문과 전화로 파악한 겁니다. 공급생 사진을 합성해서 프로필로 그렇게... 피해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방이나 내 지인도 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냥 다 지우고, 게시물 이런 것도 다 얼굴로 관련된 거 다 내리고 진짜 일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올해 대구 경북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사건만 22건, 11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의 이미 2배인데, 피의자와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7개월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12나 11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피해 상담과 불법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